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우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운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또는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유언이라고 말하죠. 유언이라는 뜻은 남기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말을 남기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남긴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는 정말 중요한 말들을 남기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끝자락에 와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장막이 이제는 벗을 날이 가까워 왔다. 장막이 끝날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선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여덟 가지 덕을 얘기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복음이 다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덟 가지 덕을 삶으로 실천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했고 재림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없으니 심판도 없다고 생각했고 거룩하게 살아갈 동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덟 가지 덕을 지키며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언급하며 다시 오실 재림주의 영광의 능력을 선포하죠. 사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또한 크게 신경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재림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날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덟 가지 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일 해야겠어. 다음에 해야지 하는 마음은 마치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무뎌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를 무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바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보금의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교회의 일치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의 변모의 경험을 말함과 동시에 19절을 시작하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데 등불도 날이 밝으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우리 인생의 표지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교주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바꾸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기록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저기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풀어내는 사람들에게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의 정통을 이어받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날은 오늘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깝고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가깝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며 부르심에 합당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신 진리를 신뢰하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 신은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피로 넘어지며 나 피로 넘어지며 나 피로 넘어지며 나 피로 넘어지며 흔들리신 밤 주대하게 권하며 나를 흔들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 신은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피로 넘어지며 나 피로 넘어지며 흔들리신 밤 흔들리신 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웃듯이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 신은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여웅 다 내려놓고 junge인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